국가별로 또한 사업자별로 저희가 배리에이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타이징픽은 저희들은 항상 훌륭한 잘 알려진 앱들도 있을 수 있지만 숨어있는 새로운 앱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은 탑 메뉴입니다. 당연히 탑 페이드, 탑 프리, 그리고 매출 순위 탑 브로싱을 제공하겠습니다. 그리고 뉴 앱플랜딩, 새로운 신규 나온 앱들 중에 최근 다운로드 실적의 우수한 앱들만 모아도록 보일 수 있습니다.